반팍 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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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림입니다. 지난번에는 오사카에 있는 반팍 기념공원이라는 군공원을 산책해봤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 영상이에요. 반팍 기념공원 근처에 있는 니뿌렐이라는 살아있는 뮤지엄에 가려고 해요. 예전에 가유관이라는 오사카에 유명한 수족관에 갔는데 니뿌렐은 그 가유관에 프로듀스한 뮤지엄이에요. 도착했어요. 티켓을 구입했어요. 귀여워! 제가 니뿌렐 중에서 제일 보고싶은 화이트 타이거 화이트 호라인 하얀 호라인 그럼 들어갑시다 하얀 호라인 입니다. 양쪽이 요quis 걸어갑니다. collec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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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어요. 카페도 있었어요. 여기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この 요소요. 너무 귀여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귀여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